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식탐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식탐 관련 이야기를 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도 사람 흉내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짐승처럼 사는 거요? 어? 참 깜깜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짐은 12개나 처먹는데 고작 다리 하나 더 먹었다고 식탐이냐며 개 난리 치는 이 남자. 혼인신고 안 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원제 치킨 콤보 시켰을 때 상대방이 다리 3개 먹으면 빡칩니까? 남편이란 인간 때문에 너무 사러워서 글 남겨봐요. 이 인간이 저더러 식탐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 치킨 다리 3개를 먹긴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 5개 중에 3개고 그 외 나머지 모든 남편 본인 몫이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서요. 제 개인적으로 치킨 이거는 그냥 밥 대신 먹느냐 아니면 술안주로 먹느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치킨이라고 하는게 거의 대부분 안주로 먹거든요. 그래서 최대 3조각 정도 먹으면 끝이고 만족을 해요. 그리고 브랜드마다 부위랑 개수가 다른건 다들 아실거에요. 저희가 먹었던건 다리, 윙, 봉 각각 5개씩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총 다 합치면 15개입니다. 그 중에 제가 3개 먹은거에요. 저는요 입이 좀 짧은 편이고 날개 부위같은걸 안좋아해요. 안먹죠. 그냥 한마리만 시켜서 허벅살 먹는것도 좋아하긴 합니다. 진짜 웬만하면 남편 스타일에 다 맞춰줘요. 남편은 평소 이런 콤보 스타일을 좋아해요. 같이 집에서 시켜 먹기로 했구요. 각자 시간에 맞춰서 남편이 배달을 시켰으며 저는 집으로 오는 길에 마트에 잠깐 들러 치킨이랑 같이 먹을 술이랑 주전부리 등등등 여러가지로 사들고 왔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남편이 일이 조금 더 생겼다면 먼저 먹으랍니다.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남편은 제가 날개를 안좋아하는걸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또 제 입장에서도 남편이 늘 콤보만 선택을 하니까 다리 날개 상관없이 다 좋아하겠거니 이런 마음에 다른 별생각 안했고 그냥 마음 편하게 먹었어요. 특히 그날은 제가 점심을 김밥 한줄로 떼웠던 상태라 배가 많이 고팠거든요. 그래도요 다리 세개만 먹고 딱 덮어놨어요. 그런데 뒤늦게 집으로 온 남편이 이걸 딱 열어보더니 아니 왜 다리를 너 혼자 다 처먹었어 이러면서 막 뭐라 뭐라 하는거에요. 아니 다리 다섯개 있었고 그중에 세개 먹은겁니다. 그래도 다리 두개가 남고 거기에 다른 부위는 아예 손도 안댔어요. 열두개죠. 이걸 보자마자 바로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모습 보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아까운거야 아쉽고 너무 서러워지는거에요. 그게 그렇게 아까우면 그냥 스틱 부위만 시키던가 아니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다른것도 아니고 사람이 먹는걸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게 정말 맞는건가 싶어서 진짜 엄청 크게 싸웠어요. 평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입이 짧아서 메뉴 선택권도 거의 없어요. 그냥 늘 남편 편하게 먹으라고 양보를 하죠. 자기 먹고 싶은거 시키라고. 제가 죽어도 못 먹는게 있어요. 산낙지 개불 꼼장어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그리고 엄청나게 매운거 불닭 이런거 못먹어요. 이런 몇가지만 빼놓고는 진짜 전부다 모든걸 다 맞춰주고 살았는데 그랬던 후기가 결국 이렇게 분리가 됐나봐요. 나도 사람이고 배가 고프면 평소보다 더 먹을 수 있는거고 또 원래는 보통 다리 두개 먹고 과자같은거 먹었고 그게 끝이었거든요. 아니 다 떠나서 그깟 다리 닭다리 하나 때문에 이딴 소리를 해? 너무 서럽고 화가나서 진짜 온 정내미가 다 떨어져요. 혹시 제가 평소에 얼마 안먹고 늘 양복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다리는 다 자기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는건가? 아무튼 지금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는데 혼이신구 전이에요. 그냥 다 모르고 싶을 정도로 너무 화가나고 서운합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2반 날개 안먹는 사람이고 쿵보로 시켰으면 다리는 자기가 다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뭐? 세개 먹었다고 식탐이니 어쩌니 이딴 소리를 해? 다섯개에서 반으로 나누면 2.5개 아니야? 그럼 뭐야? 고작 0.5개 더 먹었다고 저 난리를 치는거야 지금? 그러면서 날개랑 다른것들은 지 혼자 다 처먹고 그러면서 뭐? 식탐이라고? 아니 뭐 이런 썩은 인간이 다 있어. 이혼해요. 게다가 먹는거로 이러는거 보면 나머지는 뭐 안봐도 훤하잖아. 이건 남의 일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거 아니니까 야 진짜 잘생각하시오? 별꼴이야 정말. 아우씨 퉤! 2번. 다음부터는 다리 반개를 먹다가 남겨두세요. 나 참 진짜 더러워서. 아니 다섯개 중에 세개 먹은걸 가지고 혼자 다 먹었다고 이따 미친 염병을 떨었다고? 이야 만약 썩이가 내게 먹었다면 바로 싸대기 한대에 올렸겠네. 헐 미친. 대략들. 에? 다음은 무슨 다음이야. 저떤새끼는 여기서 끝내야죠. 끌이까이까이까이. 2번. 맞아요. 여기서 다음을 왜 가정합니까? 그냥 끝내는게 맞는거죠. 3번. 에휴 그래도 혼인신고 전이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는 남편이라길래 어이구 인생 망했네 이랬는데 진짜 다행이다. 끌이까. 4번. 식탐과 관련있는 사연마다 댓글 다는 사람인데요. 식탐은 그냥 정신병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안통하고 당연히 대화도 안되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건 대부분의 이런 식탐 거지같은 것들이 멀쩡한 사람한테 식탐이 있다고 뒤집어 씌운다는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식탐이 없다고 오지게 우겨요. 설마 저런 놈한테 평생 시달릴 생각은 아니겠죠? 아직 신고하기 전이니까 인생을 구할 수 있을 때 구하는게 옳은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라. 5번. 아니 어차피 다리가 다섯개면 둘중 누군가는 세개를 먹어야 한다 이건데 그 세개를 반드시 남편 본인이 먹어야 한다 이런거에요 지금? 꼭보면 그래 식탐있는 것들이 상대방 꼽준다고 진짜 상상초월이니. 긴 말 안합니다. 이거요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이럴거구요. 쓴이가 아이를 낳으면 지새끼한테도 저럴겁니다. 옛날에 그런 사연이 있었죠. 애 아빠라는 인간이 어린 아들 과자를 자꾸 뺏어 먹어가지고 아이한테도 식탐이 생긴거. 아빠가 온다 그러면 애가 과자를 먹다가 막 울면서 막 우겨놓고 미친것들이라니까. 6번. 이거는 쓴이가 먼저 먹어가지고 그런거 아닌가요? 남편 좀 기다리면 되는걸 가지고 쓴이도 식탐 있는거 같은데? 댓글. 글 아니겄냐? 하씨 진짜 대꾸도 하기 싫으네. 퉤! 7번. 아니 여기서 쓴이가 먼저 먹어가지고 화가 난거라는 사람들 도대체 뭐야? 이거는 그냥 쓴이가 다리 3개를 먹어서 빡친거라고. 지가 더 쳐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서 그런거라니까. 뭘 안기다렸나 하느니 이딴 개미친소리를 하냐고. 만약 진짜로 자기 안기다리고 먼저 먹은게 화가 난거라면 이렇게 다리를 콕 집어가지고 운은하는게 아니라 자기 치킨무하고 콜라좀 마시면서 기다리지. 으이그 그걸 못기다렸어? 이런 핀잔을 줬을거라구. 8번. 아이씨 이거 보니까 예전에 치킨 주문할때 자기 무슨 부위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가슴살 이랬더니 그래? 이러면서 윙봉을 시켰던 그 개자식이 생각나니 추가 싸움도 싸움이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글을 좀 험하게 썼는데요.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 이전까지는 이랬던 적이 없어서 저 스스로 잘 몰랐는데요.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다리 세 개를 먹은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진작 세 개 먹어보고 이 인간의 그 그지같은 본심을 봤어야 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돼서야 알게 되다니 그게 너무 후회돼요. 많은 분들 말씀대로 지금도 늦진 않았다고 봅니다.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그럴 얘기 잘한 것 같아요. 다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인간 잘 정리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댓글 1번 인간이 먹는걸로 이러는게 제일 추접한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 다리 세 개를 먹었다. 그럼 아이고 잘 먹네 이러면서 더 쉽게 줄까?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그걸 다 먹은 것도 아니고 지가 먹을 수 있는게 훨씬 더 많은데도 이딴 날질을 하는 놈이라면 미래도 뭐 뻔하죠. 정말 잘 생각한겁니다. 2번 인간이라고 하는게 원래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 법이죠. 저 자식 저거 극한의 상황이 오면 지 처자식도 죽일 놈이야 저거. 3번 쓴이는 전형적인 피해의식 오지게 찌들어있는 여자야. 딱 본인이 유리한대로만 글을 썼네. 되겠군. 그래? 그럼 니가 저 남자 유리하게 한번 바꿔봐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굳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식탐이라는게 그래요. 저는 정말 뭐라고 합니까 일종의 트라우마 한 이런게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전쟁이라던지 혹은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진짜 먹는 것 때문에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가난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만 보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눈이 뒤집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준하는 어떤 사정이나 뭔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해까지만 하고 상종은 못하죠. 아 그런 사연이 있구나. 이해를 해. 근데 같이 인간관계를 맺어라 하면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럴진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식탐 부리는 것들은 저는 솔직히 사람으로 안 보거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냥 짐승의 본능 같은 겁니다. 왜 짐승들이 뭐 먹고 있을 때 건들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 봐요. 그리고 짐승은 그래도 본능이지만 이거는 그냥 그냥 이기심입니다. 타고난 이기심 지밖에 모르는 것들 결혼 뭐 연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 혹은 지인으로도 곁에 두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당장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것들은 나중에도 피해를 줍니다. 좋은 일이 없어요. 딱 끊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말을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팍 눌러주세요. 네요. 네요. 네요.